세 번째 만남입니다. 애결 불패와 애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하는 자 이재인이 이기게 된다면 문우준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라이더로 우측 서게 될 것이고 유행하게 승리하게 된다면 여기서 자신의 트라우마 훌훌 팔아버리고 문우준과 3년 만의 리매치를 위해서 결승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재인 여기서 중요한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놓은 CJ의 스피드전에 맞게 하는 그 팀 이재인이 축구로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나 CJ팀 같은 경우는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강팀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었는데 리그의 고속패스로 지금 팀 106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더 강팀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팀 106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확실히 유행하게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번 잡아낸다면 최고의 팀으로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신예급 막강한 선수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가슴에 있어 이재인이라는 이름이 이게 완전히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방점을 찍었지 않으면 유행하게 살아난 기회가 될지 에이스 결정전 양천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그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투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간 이후에 드리프트 기능까지 달콤 된다면 부터만 가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선수 두 명 다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이 트랙 지금까지의 레코드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한판 반판이고요. 한 번의 실수면 팀까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어느 때보다 짐지게 해서 날려야 돼요. 유행하게 초반부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갑니다. 이재인은 아직까지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랙 같은 경우 예전부터 쓰인 트랙이라면 아 유행하게 선수가 유리해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트랙 같은 경우 이번 시즌부터 쓰인 트랙이기 때문에 두 선수 다 뭔가 공평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 상황에서 도리어 유행 역을 따라잡고 있는 건 이재인입니다. 사서히 속도를 올려주면서 이재인이 자신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 유행이 좀 흔들렸나요? 방안쪽 굉장히 가깝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 구간 2렘에서 2구간 위에 이렇게 붙어간다면 마지막에 드래프트 기능이 터지면서 골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쪽! 안쪽! 유행이 싸움 겁니다. 자 그래도 이재인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감성되지 않아서 이거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간에 빈시라이 도포하기 직전에 이재인은 싸움을 걸 거고요. 그걸 견뎌낼 수 있으면 유행이 승리. 이재인의 공격이 성공하면 이재인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 랩에서 유행이 선수는 여기서 추격을 허당하지 않았는데 이재인은 굉장히 가까이 붙었죠? 지금 두 선수가 아무래도 빌딩을 살짝살짝 닫으면서 뭔가 역전 나왔어요. 역전 됐어요. 이재인은 약간 앞쪽 나갑니다. 여기서. 한 번이야. 한 번. 위험하죠? 잘못해서 밀리면 돌 수 있거든요. 안쪽! 붙지 않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붙지 않고 나중에 싸우는 게 두 선수에게 너무 무서워요. 또 싸움! 또 싸움! 유행이 안쪽! 다시 한 번 이재인이 바깥쪽으로 돌면 돌 때 안쪽 싸움. 다시 한 번 유행이 형. 한 번 밀리면 끝입니다. 한 번 밀리면 끝이에요. 군빵의 애지가 조금 모자르면서 살짝살짝 무리했는데 이제 인도해지는데 유행이 붙습니다.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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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아요. 이거 안 돼요. 유현하게 이겼어요. 유행이 새겹을 내렸어요. 유행이 세배곡이 형 갑니다 유행이 형 유행이 형 유행이 형 지난 세 전부터 이어져왔던 이 기낙연 그 패배 이후에 겪었던 그 상실감 모든 팀원들이 엉엉 울지 않습니까 유영혁이 여기서 트라우마 극복하고 결승 갑니다 아 클래스 잘할 때 유영혁 여기서 살아나네요 이거 CJ도 그렇고 팀의 공격도 그렇고 4강에서 이겨서 결승 가면 누가 올라오든 우리가 우승이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거든요 그걸 결국 유영혁이 이재인을 처음으로 잡으면서 해내네요 이재인의 플레이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함을 뛰어넘는 유영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오늘 유영혁이 4대4 팀플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뭔가 목표는 에이스 결정전 가서 이기는 거다 그래서 4대4 팀플보단 에이스 결정전 연수를 많이 하고 왔다라고 했거든요 한방이었습니다 이 하나 유영혁에게 기대했던 건 이 하나 그 하나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었습니다만 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팀을 이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결승전에서 못다 이룬 꿈 준우승 두 번 연속 하지만 오늘 이재인 잡음으로써 트라우마 떨쳐내고 이제 우승까지 쭉쭉 달려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유영혁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서 다름 아닌 이재인 선수를 잡으면서 애결의 트라우마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침 106 자장 처음 시즌 시작에서는 강팀으로 분류된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뭔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걸 채우면서 채우면서 유영혁이 본드라 보였습니다 특히나 또 이은택의 장면도 마침표는 유영혁이 찍었습니다만 그 자리까지 오기에는 이은택이 만들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장전에서 오늘 제일 강력했던 CJ레이싱을 팀 106의 팀장 매니저가 잡았다는 거죠 오늘 확실히 스피드전은 CJ가 강하다는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이후에 아이템전부터 시작해서 팀장전, 그 다음에 이은택 선수의 활약 조성규 선수의 서포트 그리고 마지막에 애결의 마무리까지 팀 106이 전체적으로 뭔가 작전을 잘 준비해왔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그런 합을 보여주면서 CJ레이싱과의 경기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세간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팀 106이 결국 CJ레이싱을 잡고 결승전에 제출합니다 자 이제 승자 만나 보겠습니다 팀 106 먼저 정혜연 감독 만나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팀장전에서 이기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제대로 받아들일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걸 현실화 시켜줬네요 지금 저 출장 갔을 때도 계속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네요 실제로 레이싱 드라이버 하실 때 운전대를 잡을 때와 지금 키보드를 잡고 계실 때 어떤 게 더 떨립니까? 요즘 손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손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좋았는데요? 아 그래도 다른 선수가 아니고 김동훈 선수를 이겼다는 게 정말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영암에서 9월 20일 날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시합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시합한 것보다 지금 더 긴장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시합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뭔가 오늘 이겼던 그 기쁨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마주쳤을 때도 오늘 같은 경기 한번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지금 저 본 경기도 지금 잘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저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만나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은택 선수만 만나볼게요 네 네 아이템과 초성이 똑같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네? 아이템이라는 한글하고 이은택이라는 한글의 초성이 다 똑같은 거 아 저번에 봤어요 저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보면 와 진짜 이은택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중간에 센스도 마찬가지고 원래 잘했던 이은택보다 진짜 완성판인 이은택을 좀 본 것 같은데 오늘 경기의 포인트 뭐 어디서 보면 좀 좋을까요? 이은택 내 경기 이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 제가 스피드전을 못해가지고 저 때문에 진 것 같아서 아이템 진짜 완전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진짜 제일 집중한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스피드전에 있었을 때 그 문민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인터뷰를 통해서 좀 했었고 여유있는 플레이를 했어요 아 좋았어요 진짜 클래스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말씀하셨었지만 뭔가 스피드전이 온라인에서 연습하는 것만치 않나와서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처럼 아이템전은 좋았잖아요 현재 약간 제가 봤을 때 스피드전이 확실히 오늘 CJ한테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결승전을 대비해서 뭔가 다른 작전이나 뭔가 다르게 좀 연습할 생각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라운팀 중에 CJ가 스피드가 제일 세잖아요 네 인디고는 제가 그래도 미들은 타지 않을까요? 아 아 인디고가 아닐 수도 있고 유베이스도 있어요 네 일단 어떤 팀이 올라오든 충분히 중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멋있다 그런 장면을 한번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결승 진출을 했으니까 짧게 짧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재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약간 침울하네요 네? 목소리가 좀 침울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아 오늘 경기 전까지만 해도 조성재 진짜 뭐 굉장히 괜찮았는데 네 지난 경기도 약간 좀 삐끗거리는 거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서 좀 과감하게 했는데 좀 오버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도 굉장히 과감했었는데 오늘은 더 과감하게 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군요 네 네 조성재를 지금 위협하고자 하는 몸싸움에 대한 그런 욕심을 부리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네 반대편 팀들을 봤었을 때 누가 좀 혹시 경기가 좀 되나요? 반대쪽이에요? 네 네 저쪽 뉴베이스 알스타주와 솔라이트 인디고 영훈이? 최영훈 네 인디고에는 없나요? 인디고요? 네 한 대 치면 날아갈 것 같은데 거기다 자 문호준, 강석인, 장진영, 전대웅이 한 대 치면 날아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참고로 장진영 선수가 있는데 한 대 치면 날아갈 것 같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승태 선수 안녕하세요 네 김승태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연습 상황에서 얼마나 잘 달리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바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바람보다는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서 아 네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잘 못한 것도 있고 연습을 평소에 안 했어요 별로 그래서 오늘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결직하네요 몸살 감기에 연습도 제대로 못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유베이스 알스타즈, 솔라이트 인디고 누가 올라오면 본인의 진가가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선수 한명과 꽃자면 어느 팀이 올라오든 어 제 플레이 집중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네 자 우리는 특별히 또 엄잠 매니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2대2 팀장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가지고 처음에 사실 그 고양이 귀를 쓰고 나오실 때만 해도 오늘 경기에 그렇게 집중할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경기 진짜 괜찮았잖아요 준비 많이 하셨나요? 어 김동은 팀장님이 워낙에 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안하긴 했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아 네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오늘 경기가 좋았으니까 되게 무서워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요 거품 거품 네 꼭 솔라이트 인디고가 결승전에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김동은이라는 산을 넘었으면 서주헌이라는 산을 또 하나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동은 이겼으니까 또 가능합니까? 서주헌이라는 분이 잘하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요 전화번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결승전 때는 다른 머리띠하고 보시나요? 머리띠가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아서 어 감독님 저희 팀장님이랑 다른거 한번 선불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거 딱 물어본거에요? 네 정준 해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취향에 대한 것도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유영혁 선수 만나오겠습니다 아 좀 오래 걸렸네요 네 오래 걸렸네요 네 사실 유영혁 선수를 다 믿어 하면서도 뭔가 좀 덜 나왔었을 때 본인도 인터뷰 할 때마다 좀 힘들어 했었고 상대편 좋은 플레이를 지켜보면서도 사실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었거든요 네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힘든 시간 있지 않았나요? 솔직히 저희 제가 스피드전이 좀 원래 제 실력만큼 안 나와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져가지고 해결가서 또 지는 건 아닌가 약간 걱정했는데 네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유 버스의 힘을 버스가 다시 한번 가동하려면 엔진도 조금 가다듬어야 되고 주유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영혁을 살아나게 해준 그분이 있다면 너무 대놓고 났나? 네 누가 있을까요? 가장 생각나는 그분? 당연히 여자친구죠 네 당연히 여자친구 옆에 팀원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감독님도 있고 다 계시지만 여자친구를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요즘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인데 이제 결승전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잖아요 유영혁을 그동안 약간 몰림거리로 활용한 선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거 지켜보고만 있었잖아요 굉장히 언짢은 마음으로 표정은 변함이 없었겠습니다만 이제 그분들에게 그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선수 이름을 찍어도 되고 어 호준이가 한 2, 3년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나한테 지고 은퇴해야지 오자마자 다시 보내버리겠다 문호준 네가 아직도 원탑인 줄 아니 문호준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이 문장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 이루어질지 아니면 아예 문호준 선수가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다음에 유배 사이즈가 다른 팀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106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결승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승전에 올라간 팀 106에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했습니다 유영혁과 이재인이 역시 다시 한 번 에이스 결정전에서 격돌을 했고 그리고 유영혁이 지금 3시즌 동안 끌어온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겨내고 정말 에이스 결정전의 승리로 인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보게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스피드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팀 106이었지만 그래도 아이템전부터 시작해서 팀장전 그리고 유은택 선수의 아이템전 활약 그리고 마지막 유영혁 선수의 마무리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스피드전만 좀 더 준비한다면 충분히 더욱더 강력한 팀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패배는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팬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것이 오늘 진 선수들도 3-4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3-4위전의 CJ 레이싱이 가게 됐고 팀 106이 결승전에 선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상만은 다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4강 2경기 둘에서 솔라이트 인디고와 유베이스 알스타즈도 기대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인디고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팀 106과 같이 계속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면서 알스타즈의 실력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대적으로 인디고가 요즘에 뭔가 연습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4강전에서 한 번 더 두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유베이스 알스타즈 야생과 같이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뭔가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태풍과 다름없는 솔라이트 인디고를 상대로 해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될지가 기대되는 다음 4강전 2경기 되겠습니다 솔라이트 인디고가 물론 아이템 스피드 할 것 없이 강력한 팀인 것은 맞지만 에이스 결정전을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됐고 또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 번의 실수가 나온다면 승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강 1경기 CJ레이싱과 팀 106의 경기에서 팀 106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팀 106이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속으로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이러고 있었는데요 빨리 미션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딴 데 보고 있을게요 아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딱 딱 두 모금만 딱 두 모금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인테 참고하셔서요 많은 분들 아이템 풍성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이야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리된 경기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4강전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해 예선의 정준 김대현 전원 성승환이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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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